다음 무대에 꾸며줄 가수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소개해드릴 가수분은요. 성공한 CEO 출신 가수 이부영 씨입니다. 네. 이부영 씨는 가수뿐 아니라 연기자로도 활동하시는데요. 연기도 대단하세요. 네. 그러시죠? 네. CEO 프로그램 MC로도 맹활약 중인 다재다능한 팔방 미남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말이죠. 드라마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품격 있는 연기가 말이죠.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존재감이 확실한데요. 팔방 미남 가수 이부영 씨의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부르실노래는 못난 내가입니다. 부르실uros 내 당첨 믿지 말 것 무슨 내 곁에 머무를때 죽은 날도 잘 잃을걸 미우치고 부진없는 일 내 맘도 모르는 자고 떠난 그 사람 나서봐 심각한 걸 가슴에 소리 없이 흐르는 걸 이 못난 내가 내게 띄워 죽을 원망에 해 사람이 의롱이라면 해당첨 믿지 말 것 내 곁에 머물게 죽으면 더 잘해둘 걸 뉘우치고 무죄 없는 길 내 맘도 모르는지 떠난 그 순간 야성한 순간으로 가슴에 소리 없이 흘린다 이 못난 내가 이제 와 죽을 원망에 이제 와 죽을 원망에 이제 와 죽을 원망에 내 곁에 머물게 죽으면 더 잘해둬 내 곁에 머물게 죽으면 더 잘해둬 내 곁에 머물게 죽으면 더 잘해둬